아직 차니? 아뇨! 내일 엄마도 입히는 거 아시죠? 바빠서 깜빡 했을까봐 모자 했어요 에헤 설마요 차린이 많이 먹어라 언니 이거 유통기한이 지났는데 아휴 냉동식이래 얼려두고라 괜찮아 네? 아니 엄마가 꿈을 꿨는데 나도 며칠 전에 좀 이상한 꿈을 꾸긴 했긴 했는데 나 설마...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소식과 함께 나의 며느라기 2라운드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너무 반갑고요 다시 뵙게 돼서 저는 대본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감동을 받으실 거예요 아 정말 내일 갔네 좀 더 예민하고 불편한 얘기로 진해진 뚝배기 같은 어떤 시즌2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다 시즌1 리딩 때부터 2를 가야 된다라고 감독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아자아자 민살인 할 수 있다 시즌1에서 사린이에 대해서 공감도 많이 하셨지만 답답해 하셨을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랑받는 아내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며느라기를 자처한다 사린이가 좀 시즌2부터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진짜로 아무 생각 안 하고 미친 듯이 일에만 올인할 거예요 노력 중이에요 아내 민살인 며느리 민살인이 아닌 그냥 나 민살인을 찾기 위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오신 작가님이 새로운 이야기를 알맞게 잘 믹스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 어우 너 죽음 있어 아.. 티나요? 아니 구영이가 실제 원에서는 좀 유감인 룩을 많이 먹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유니콘 남편의 명모를 앞으로는 우리가 더 엄마한테 신경 쓰고 자를 테니까 축하해 이런 거 언제 준비했어 고마워 구영이가 조금 순한 가슴 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저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나의 남편이 굉장히 달콤하죠 너 오늘 좀 멋있다 바구의 민살인 앞으로 점점 더 멋있어져 그렇지만 그 안에서 눈치 없음이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즌1에서는 각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들이 많이 주어졌다면 지지2에서는 좀 더 상대방들을 배려하고 고민도 한번 해보면서 시어머니 생신사업 차려드리면서 엄마한테는 바꾸면 어떻게 준비했지? 오? 음영 철들었네? 고마워 나 많이 배려해줘서 내가 약속했잖아 당연하다고 여긴 것들 앞으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겠다고 화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성장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도 부모라고 지지끼리 챙겨먹는데 그래서 엄마도 지금 내 바꾸부터 걱정하잖아 엄마도 끼 애가 아프다는데 그래서 애는 엄마가 키워야 하는 거야 부희 씨는 어머님이 키우셨는데 맨날 아프다고 풍력한다고 많이 공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더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낳은 아이한테 최선을 다하는 거 그거 당연한 거야 속상하게 왜 그래요? 그거 당장 내 집에서 내보내 하지만 항상 늘 인생은 새로운 문제들이 저희 곁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점 최선을 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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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미있는 지점으로 포인트 양보하는 조금씩 양보하면서 이해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그래서 복이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태프들이 너무나 훌륭하셨고 배우들이 정말 한 신한 신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도 우리 배우들만 믿고 가면 되겠다 시청자 여러분께서의 열띤 응원과 호응과 반응 사랑 덕분에 이 자리에 저의가 있고 시즌2가 나오게 된 것 같아요. 다시 한 번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말할 에피소드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에피소드 무한대로 다 풀 수 있게 시즌2도 많은 사람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세월이 흘러가면서 같이 늙어갔으면 좋겠어요. 이야기도 모르겠고 또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